수삼리입니다 수삼리는 팔목과 팔꿈치 주름이 있잖아요 여기에 절반을 놓으시면 됩니다 절반을 찾으신 다음에 이 절반에서 다시 절반을 찾으시고요 절반에서 팔꿈치 주름 사이에 두 손가락 이렇게 균등하게 놓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균등하게 놓은 곳에서 검지가 당한 곳이죠 여기를 이렇게 좌우로 문질러 보시면은 근육과 근육 사이에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안쪽이 아니고 팔 바깥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쏙 들어가는데 여기가 바로 수삼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뒷부분의 내용들은 막춤형 온라인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잊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가능하다면 댓글과 알림까지도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출도 좀 자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직접 오셔서 일대일 교육을 받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우리가 약국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약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약들 중에서 분명히 자기한테만 꼭 필요한 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약사를 통해서 구입하시게 되고 또 사용하시게 되죠 그 약국에 있는 모든 약들을 다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오히려 더 큰 병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혈자리가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360여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발명된 새로운 혈자리가 2000에서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혈자리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반 사람들은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겠죠 과연 내가 지금 여기저기가 아픈데 어떤 혈자리를 사용해야 되지 선택하기가 너무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맞춤 교육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먼저 1대1 상담을 통해서 현재 어느 부분이 내가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등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이렇게 상담이 완료된 다음에는 제가 본인에게 꼭 필요한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혈자리들과 또 지압 방법 또 자침하는 방법 등등을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또 pdf 자료를 통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고 계속해서 반복 학습 하실 수 있겠죠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스스로 자가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또 한 번만 이렇게 상담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필요한 시간에 얼마든지 보시면서 학습하시고 자가 치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 근데 혼자서 이렇게 공부할 일이 좀 어렵고 동영상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분들은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동영상의 근거에서 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마스터 교육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나는 모든 병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고 또 가족들도 치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온라인 마스터 교육을 통해서 저하고 아주 같은 실력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스스로 자가 치료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은 카톡 아이디나 또는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 통해 가지고 편하신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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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